키리랑 플래시 빠졌어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아 모기 잡고 빠지는 타이밍인데 밑에 무빙 아 이게 맞나 나이스 오케이 맞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극사를 먼저 올리고 2코어로 요오모 간 다음에 3코어 만화만 해가면 돼 맞았다 잡았어요 이것도 끝까지 가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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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앞비전이죠 이걸 못 맞췄어? 꿍 아 너무 아픈데? 카멜 잡았다 나이스 카멜 미친 것 같아 와 개 아깝다 와 저게 안 죽는다고? 카멜 롱 대비전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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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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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아기없다 아.. 아.. 와아.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